조심스럽게 던지고 있는데 투수 수쳤고요 자 유객수 아 높은 바운드 아웃됩니다 김재호 수비 좋아요 오늘 양 팀의 유객수가 상당히 좋은 수비를 보이는데 제가 김재호의 금년도 활약을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 공 자체는 2루 베이스를 넘어서 2루 쪽으로 가는 타고인데 좋은 수비였습니다 저는 왜냐면은 마지막 잡았을 때는 거의 머리 위에서 잡았기 때문에 스냅스로우 손목 꺾는 그런 스로잉이 좋아야되는데 그걸 정확하게 잘해줬어요 김재호가 마지막 잡았을 때는 거의 머리 위에서 잡았기 때문에 스냅스로우 고맙습니다